앱 통해 서울 주요 지역에서 에스컬레이드 호출 전시장 시승 신청 시 특별한 증정품 제공 캐딜락 코리아가 타더와 협업해 플래그십 SUV 에스컬레이드를 특별한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시승 이벤트입니다. 에스컬레이드 엑스타더 익스클루시블 아이드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고급 레지던스와 핫플레이스가 밀집된 안남, 반포, 성수 등 서울 주요 지역에서 진행한다. 소비자는 타다 앱을 통해 기존의 차 호출 방식으로 에스컬레이드를 선택한 뒤 배차를 요청하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호출에 성공하면 지정한 목적지까지 에스컬레이드에 탑승해 무료로 이동하게 된다. 36개의 스피커를 통해 음향을 제공하는 AKG 스튜디오 레퍼런스 사운드 시스템 및 최신 리얼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등 차별화된 슈퍼드리븐을 경험할 수 있다. 36개의 스피커를 통해 음향을 제공하는 AKG 스튜디오 레퍼런스 사운드 시스템 및 최신 리얼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등 차별화된 슈퍼드리븐을 경험할 수 있다. 이벤트 신청 소비자에게는 2024년 캐딜라 캘린더와 포춘 쿠키 등이 포함된 2024년 새해 맞이 럭키백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전시장에 방문의 시승을 완료하면 캐딜라 프리미엄 우산과 추가 기념품을 증정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 한편 캐딜라 코리아는 소비자들의 여유를 가지고 에스컬레이드의 모든 것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에스컬레이드 전국 시승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이벤트를 참여한 사람에게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 중이다. 김성환 기자 소호킴의 도토타임즈.co.krb와 ed1톤 전기트럭 광주의 전시장 개설 벤츠 지엘리 럭셔리 퍼포먼스 효율 모두 갖춘 SUV의 화려한 부활 그랜저 출시 1년 만에 10만 대 돌파 이 시장 개설 벤츠 지엘리 럭셔리 퍼포먼스 그 이에 타는 호수와 함께 설치한 첫いて몬시장 장소가 없어지고 있습니다.